한국국토정보공사 의식이 전해졌습니다. 개조원! 빨리! 가자, 빨리! 너 현장에 좀 가야겠다. 전직 로펌 출신이잖아. 그런 사람이 왜 형사라고 했죠? 노상천이 죽이러 왔어요. 그런데 노상천 진작에 죽었잖아. 살았어.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네. 너네랑 같은 배 탈래. 노상천의 이름이 왜 자꾸 튀어나오는지 피해자단체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그 끝엔 진짜 범인이 나타날 거야.